신대방역에서 한 700m 정도에 있는 깔끔한 풀옵션 원룸이고요 지금 찍는 호수는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 천에 30도 되고 200에 38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집이면 반지하치고 천에 30이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건물의 지상층으로 전세 8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아직 살아서 전세지 호수는 못 찍지만 여기랑 같은 건물의 위해층이기 때문에 내부 크기나 분위기나 연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는 지금 월세로 200에 38이나 1000에 30 전세는 지상층으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8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되고 옆 근처에 8천에 이 정도면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 1000에 30에 반지하 이 정도도 나쁘진 않고요 작가 게임은 지금 이렇게 전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